제가 스케줄 너무 바쁠 것 같고 드시는 거 잘 못 챙겨드실까 봐 지훈이 뱃속에 맛있는 음식 짜잔! 시키려고 대리인처럼 왔는데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골라왔어요. 따라오시죠.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요. 오시죠, 오시죠. 치킨 요정에게 딱 어울리는 보험식이죠. 추운 겨울에 불끈 힘내시라고 저 좋은 날에가 준비했습니다. 뭐 둘께 들어갔나 봐. 예啞에! 어때요? 어때요? 우리 진짜요, 삼계탄! 진짜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먹어버یا. 그래요... 어머, 어때요, 마실러?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 요즘에 엄청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뜨끈한 국물만 먹으면 기록해보게도 잘 ACE 아유 삼계탕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정말 먹는 모습 맛잠저리도 맛있을까요? 요거 잘 발라 드시네요 희 땅 눈물을 담은 미니앨범으로 컴백 박지훈의 파격적인 변신이 벌써부터 화제인데요 일단 앨범명이 360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360도 됐고 360도 됐고 어떤 뜻이에요? 0도와 180도, 360도의 저의 모습이 각자 있는 거죠 0도가 순수한, 깨끗한, 귀엽고 180도는 지금 현재 저의 모습 360도는 벗고 오 대박! 진짜요? 벗지는 않고요 벗을 것 같은 느낌 네 벗을 것 같은 느낌 음악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노래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